서핑에서 플로터 기술 리뷰를 하려고 서퍼스 오브 발리 영상을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. 지금 테이크 오프를 해서 이쪽으로 진행을 하다가, 플로터 기술이라는 것은 이 파도가 앞서 부서질 때 이 부서지는 파도를 파도 위를 살짝 떠 있는 상태로 다시 안으로 들어오는 기술입니다. 지금 보면, 이쪽에서 앞 버튼 턴 형태로 바닥에서 p 버튼으로 치고 올라가면서 이미 앞에서 부서진 파도의 겨울 위로 이렇게 올라가서 다시 내려오는 기술이 플로터인데, 서핑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. 플로터 기술을 구현을 하면 점수로 인정이 될 수 있는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.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. 요쪽 면을 타고서 이렇게 떨어지면서 내려오는 플로터 기술, 짧은 순간이었지만 플로터 기술을 볼 수 있었고 플로터 기술을 잘하는 서퍼로서는 가브리엘 메디나가 서핑 속도가 아주 좋기 때문에 플로터 기술을 아주 잘 활용해서 서핑을 합니다. 에어리얼도 잘하고 다양한 서핑 기술을 가지고 있는 서퍼 중의 한 사람입니다.